자 해보도록 하죠 어.. 아칸시티 오리진 어 나이노는 어려워 자막 힌트 다 있구요 조작법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 아칸시티.. 아칸 오리진이니까 우리 다음이야기라고 하니까 아 이제 박진이 왜 도망가는거야? 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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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엠마 야야야야 걱정하지마 넌 뭔데 너 눈 왜그래 근데 정편하고 갑옷이 좀 틀리네요 뭔가 좀 디자인이 좀 더 이렇게 뭔가 많이 달려있는 듯 달려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전에는 몸매가 확 드러나는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방탄이나 뭐 그런 방어력을 추가한 느낌 방어력을 좀 추가한 느낌 그니까 그전에는 좀 천 하나 철대기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면 방탄처럼 이렇게 뚜껑을 앞에다가 대고 그런 느낌이 있어 지금 보면 좀 더 방어력이 좋아졌나 왕자 아 왕자 왕자 복근 어? 이거 안되네 그거 안되요 그 시야 바꾸는건 안되네 이런거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이리로 내려가면 되나? 아 야 이제 너희들을 상대하는건 아무것도 않다 쉽시다 쉽실대일 한번 파워 약하고 그 몸 약한 애하고 한번 싸워봐 계속 너희들 웃을게 보이지 오우 오우 뭐야 어? 방.. 방격했는데? 아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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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참움부터 배틀에서 차라리에 좋다 아 캣도몬은 너무 방어력이 없어 디자인을 좀 보고있긴 하네요 어떤식으로 좀 해놨을까 여기 아칸시티에서의 캣도몬은 완전히 몸매만 완전 돋보이게 하고 예 그런거라 누가 조종하는것일까? 따라가볼까? 어이구 뭐야 뭐야 너 야 너희들한테 맞으면 안되지 야 야 이거 한대 맞고 두대 맞고 떼는덴 이걸로 났어 배트맨은 비와이? 아 비와 아 비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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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대충대충 하고있는데 치 에너지가 꽉차 대충해도 에너지가 꽉차 어? 크롬, 크롬, 뭔가 개다 얘는 그 아칸시티가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선 조금 덩치가 작아졌네 어 너 너 싸우는거야? 아아 이런 기술이 생겼구나 아 탁 어 이거 된다 이제 베테랑 선택 베테랑 조즈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아아 아아 아 너 똑같구나 쓰라리 으음 아이고 아이 맞이 저런 쎄쎄 또 맞았네? 야 아무리 그래도 집중 조금만 하자 내밀 밖에 안돼도 아이고 자 흐으어어 꽝 비키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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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잖아 그 기자인가 갠가 뭔가 야 얘네들 풀어줘야되는거 아냐 다 묶어놨어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열어줘 이거 못 열어주나 사망했어 야..씨 게다가 에너지가 금방금방 차려 한번 전투하면은 꽉 차져 어 그거 너무 좋다 방어는 비슷비슷한거 같애요 어 얘 크록이 블랙마스크 편이야? 어? 얘 크록이 블랙마스크 편이야? 내가 뭘 보여줄게 어? 내 자신의 사람과 슬래머? 난 더 난 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변경을 만들고 좀 변경을 만들고 엄청난 변경을 만들고 내가 온라인으로 유명한 사람과 슬래머 롤 롤 롤 어.. 블랙마스크 롤 따라가라는데 블랙마스크 를 일로가면 뭐있나? 블랙마스크는 조커하고는 상대가 안되죠 조커는 최강이지 블랙마스크는 조커하고는 상대가 안되죠 조커는 최강이지 조커가 안되면 롤 조커는 최강이지 유게디 롤 롤 조커는 저게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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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 예 전투가 엄청 쉬운데 이상하게 여기는 이제 전투를 쉽게 해놓고 콤보수를 늘리게끔 해놓은건가? 그런걸수도 있죠 여기 콤보를 많이많이 띄우라고 저거 어떡하지? 아 이것도 이렇게 하는거야? 아 근데 조커가 살아있는거 아닌가? 아 카면서 조커가 죽어가지고 아 카면 그럴수도 있죠 아 카면 그럴수도 있죠 베테랑 신속보사 자 이것도 다 예 아카메이서 했던거죠 어디로 가했드냐 위? 아 여기 여기 올라가기 야 근데 이렇게 등지큰놈이 이런 환기구를 통해 이동할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다 완전 등지큰대 뭐지? 쇼우즈 오버몬스 야아 얘를 못본거죠 아직? 깨스실이구나? 사형실이구나? 켈리다왜 뭐야 야이구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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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 뭐 뭐 뭐 야이마 이게 그러는거 아냐 야아 때리는데 가면 냅둬 들지마 들지마 꽝 그러게요 디저트 표시도 눈에 뜨게 해놨어요 자 에너지 채.. 에너지 꽉 차고요 싸울때마다 뭐 이렇게 에너지가 아 그게 나와 저 뭐야 싸울때마다 저 뭐 저기 나와 등급같은게 에이씨 더 잘싸우라는 식으로 툭 너 뭐 싸우면 등급 낮게 줄거야 아아 아이씨 너 너 9등급 줄거야? 9등급 막 이런거 이러는거 같아 잘싸워 1등급 받아야지 안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하지만 부서지지 않았어요 아이씨 뭐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문 잠겨있대요 이거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죠? 열 필요가 없군요 여기 올라가면 되잖아 어 어 여기 계속 올라가요 야 이거는 동영상은 따로 만들었네요 아예 따로 만들어놨네 동영상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여주는게 아니라 왠지 크롬 네가 초파낭 힘이 얼마나 세길래 이예헤헤헤헤헤헤헤헤 덤비대 앞으로 갈걸? 아 stived 노우 BX 어우 BX 청각 아 BX 왜 이렇게 아 좀 어려忘 Hawai쨰아 야 BX 으이익쓰 야야야야야 오호 야 때릴때는 건들지마 오오오오 에이잴 살찔 살찔 이씨 에 겁나 hoodie 야 얘네 내 머리가 굉장히 그 딱딱해요 오! 아이고 했었는데 또 든데 또 든데 저는 쟤는 가스톤인가? 도망급 가스톤인가? 으쟈아 피하구요 피하구요 5 잇짜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이C 쓰읍 에이 겁나게 노르고있는데 아이유 힘이 왤케 쎄 아이유 야임나 이빨 좀 닦아 아이유 냄새나 아이유 아이유 또 맞았어 저거 아이C 아이유 저거 까스통 계속 던져 아이C 에이 까스통 오우! 와쨰아 아휴 나 떨어질거 같애 배트맨 살려줘 이 취미! 쟤가 어디 갔어? 제 취미는 내가 한 발을 원한다면 답변하고 싶어요 이빨 몇 개빨진 거야? 무슨 애취미? 누가 이 취미는 흔히 유명해여 그리고 저렴해여 그래도 배트맨의 그거를 딱 살려주는거죠 장비 숫자에 저런데 어떻게 잡어 수준이 졌다군데 누구는 걸어다니고 차타고다니는데 누구는 제트기 타고다니는데 그것도 원격조정까지 가능한 제트기인데 저거 어떻게 잡어 날라다니고 원격조정 제트기 타고다니고 잡는놈이 웅자지 그러게 여기 집에도 가요 배트 컴퓨터를 사용해 메모리 카드를 분석하시죠 이게 배트 컴퓨터인가 컴퓨터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해놓지 배트 컴퓨터 오우 뭐야 되게 많은데 뭐가 애들이 특히 슬라이드 월스 데스스크로 ancient 전직군이 실패 의학에서 바위어 플라이 진짜 90%가car 화상 Start 이게 불사용하려는가 보네 코퍼헤드 데즈샷 스마이퍼인가 보군요 야 이거 말도 안 돼 얘는 격투 하지는 뭐 써서요 얘는 무순인가 보네 뭐 캐드 마운처럼 어우 5000만 1000만 5000만 달러 베인? 베인 쟤 아니야? 그 뭐야 그 실험으로 태어난 힌만 겁나 세네 블랙마스크 엄청 부자네 킬러크로브는 이미 처져있죠 야 베이는 베이는 장난 아니라고 들었는데 오늘 저녁을 여기서 보내시면 암센자들 모두 인물이실 때 하하하하 뭐 암흑가니까 뭐 제가 뭐 조직폭력배 두목같은거죠 펭귄 전투훈련 훈련이라 펭귄의 무기상인을 신문하십쇼 나 여기서 뭐 배틀기지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게 있다 이게 왠지 이런 시스템은 의료함 그 뭐야 블랙리스트 때 핵심 제어 참조 근접전투 업그레이드 투명한 사냥꾼 업그레이드 투명한 사냥꾼 기절시간 기절시간 어 활공 이게 빨리 기절시키는거 없나 빨리 기절시키는 스킬같은거 있으면 좋을텐데 일단 방어력을 먼저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근접공 교황 이거부터 일단 올려야죠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거 같아요 에너지잖아요 빠른 테이크다운 빠른 테이크다운 있었어? 빠른 기습 어 이거다 어 이건데 잠겨있어요 이거 풀려면 어 이게 풀려야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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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거하고 이걸 해야겠네 좋아 이거 야 뭐 의료품이라며 이거 내 장비같은것도 바꿀수있나? 인벤토리같은것도있나? 저한테 장비를 입수한다거나 아이템을 아니 그런건 없겠죠? 치 훈련콘솔 훈련하는거 필요없어 이..이거 뭐지? 이..이거..이거 뭐지? 이거 배트카같은데? 배트카..만들고있는거같은데? 이거 누가 만드냐? 나중에 배트카 운전도하고 막그런가? 그리고 기지가 있다는거 보면 어 배트수트보관실? 기지가 있다는거 보면 그.. 하나밖에 없는데? 기지도 나중에 이거 공격당할거같은데? 뭔가 공격을 당할거같아요 블랙리스트때도 기지가 공격을 한번 당했죠 뭐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핀속이동 어디가 하는지 음흠.. 아 신속이동을 할수있어요 이런 포인트 지점으로 갈 수 있나 보네 자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 이거구나 되게 작네 어 맵이 되게 작네 아 아니구나 아 야야야 그 말 치수 밑에도 있군요 그래도 작네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게 건물 하나 한 블럭정도면 되게 작은 크기인데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죠 오픈월드 치고 자 가죠 근데 내가 조종하는게 아니야 아 아까 그 뭐 방해통신타워같은거 그런가보대 사양검님 어서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이네 저기 또 누구있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